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정말정말 고생하셨고 세계사 지금부터 함께 해설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보고 오셨을까요? 어떤 문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숨어져 있는지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죠? 1번 문제입니다. 자,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니까 문명사 문제가 나왔잖아요. 정답률 보이죠?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점투를 구워서 만든 벽돌로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이렇게만 씁시다. 해서 우루의 왕이자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인 우르난무가 엔릴을 섬기는 사원을 건축하였다.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엔릴이 누구지?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르, 우르의 깃발이라고 하는 어떤 유물이 있으니까 우르, 그리고 수메르, 아카드 전부 다 핵심 키워드가 되고 마지막에 점토판에다가 쐐기문자를 만들었구나. 점토판에 쐐기문자를 썼구나.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파르테누 신전을 권립했다. 아테네입니다. 땡! 2번, 되겠다. 정답은 3번.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가 도시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도시국가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가의 광장에서 마주친 아리스티데스에게 다 이렇게 무슨 무슨 쓰로 끝나죠. 아리스티데스에게 도기 조각을 건네면서 이 도기 뭐야? 도자기야. 도자기 조각을 건네면서 아리스티데스라고 써주시게 라고 요청을 했대. 자, 아리스티데스가 이유를 묻자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다들 그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축해서 여는 것이 싫습니다. 싫대요. 라는 대답이 들어왔다. 아리스티데스는 아무 대꾸 없이 자신의 이름을 도기 조각에 써서 돌려주었다. 자, 이게 문맥이 이해가 드니? 아리스티데스라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가서 도자기 파편을 주고 거기다 그 아리스티데스라는 이름을 써달라고 그랬대.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몰라본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왜 이름을 쓰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뭐라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축혀세우는 게 아, 이제 시기일툰하고 싫어.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썼다는 거야. 자기 이름을. 도편추방제. 자, 도편추방제죠. 그 밑에 읽어볼까? 해설. 아리스티데스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불렸으나 그를 시기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방됩니다. 그죠? 자, 그러나 얼마 뒤 페르시아가 침공하자 시민들이 그를 돌아오게 했고요. 전쟁 이후 그는 가 국가에서 가 국가가 에게 연한 국가들과 결성한 델로스 동맹 의 맹주가 되었다. 그럼 가 국가는 델로스 동맹의 맹주겠네. 아테네입니다. 그쵸? 아테네. 자, 해상지국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례는 참주의 출현을 방지하려던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편추방제가 왜 만들어졌다고? 참주. 즉, 이제 독재자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독재의 위험이 되는 사람들을 이름 써가지고 추방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게 이제 악용됐던 사례를 얘기하는 건데 아테네를 물어보는 거야. 문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1번이겠네요. 500인 편의에. 그쵸? 자, 이렇게 보시고. 2번. 그러니까 뭐 클레이스테네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솔론, 페이스테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2번. 스파르트쿠스 난을 진압했습니다. 로마 시기 때 로마에서 누가? 크라수스를 중심으로 스파르트쿠스 난을 진압했고요. 3번. 펠로픈데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승리했죠? 스파르타. 다음, 4번. 원형 경기쟁이 콜로세움을 건축했다. 로마입니다. 5번.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한 거는 알렉산드로스. 정답은 1번. 됐는가? 자, 문제 3번으로 갑시다. 3번. 미초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 나라 볼게. 흉노를 공격하려던 이 나라는 아, 흉노가 나왔구나. 대월지가 흉노에게 근거지를 빼앗겨서 원안을 품고 있다는 소문을 접했대요. 그래서 대월지에 사신을 보내서 협력을 구하려 했대. 흉노를 공격하려고 대월지랑 협력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무슨 나라야? 한나라. 자, 대월지로 가려면 반드시 흉노의 땅을 지나야 했으므로 위험을 감수하며 사신으로 갈 관리가 필요했다. 이에 장건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한무제 때 장건이 이제 확인됐겠죠. 자, 이 나라는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황제는 한무제야. 그러면 한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 유규를 반포한 거는 명나라 홍무제입니다. 그죠? 유규. 홍무제. 2번. 수시력을 제작했대요. 원나라죠. 쿠빌라이칸. 원나라. 3번. 오경정의를 편찬했답니다. 당나라 때 누가 공경달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는데 당태종 때입니다. 공경달. 4번. 구품중정제를 폐지했어요. 자, 구품중정제가 실시된 거는 위진남북조시기부터 수나라 전까지잖아. 그러니까 위진남북조시기로 보면 돼. 폐지했으니까 수나라 문제가. 이걸 폐지하면서 뭘 실시했다고? 과거제. 즉, 과거제 실시하면서 구품중정제를 폐지했죠. 5번. 향거리선제를 시행했다. 이게 한나라 겁니다. 향촌사에서 천거하는 추천제도. 정답은 5번. 6번. 6번. 6번.